대이빗 백업 포마리오 밤바 스텝 자 때립니다 골 들어갑니다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쇠기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골 슛 골 들어갑니다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이런 1대1 성... 슛 골 들어갑니다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